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초보자들이 국궁을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궁도인들이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9단까지 가고 어떤 분들은 1단, 2단, 3단에 수돕하고 또 심지어는 승단을 못하는 분들까지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희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은 신체적인 조건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여러분들이 화를 배울 때 기본 자세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누구나 다 좋은 시술을 낼 수 있는데 그 기본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그걸 고치지 못하고 평생 문제점을 안고 화를 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또 사법님들이 쉽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보자의 필요한 훈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깍지띠기입니다. 만약에 이 깍지띠기를 제대로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시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깍지띠기는 결국은 저희 쏘임새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관역의 화살을 맞출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깍지띠기에 대한 습관을 철저히 길러야 됩니다. 이 깍지띠기가 밖으로 벌어진다든지 또는 위로 튄다든지 또는 아래로 내려간다든지 정확한 깍지띠기를 해야만 좋은 시술을 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줌손의 힘이고 줌손을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줌손을 제대로 잡고 제대로 밀어줘야만 미는 팔과 당기는 팔을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활을 쏠 수가 있죠. 결국은 이 줌손이 흔들리게 되면은 깍지손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화살이 관역의 중앙으로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줌손의 어깨입니다. 저희들이 활을 당기는 것은 각지손을 가지고 활을 당겨 버티지만은 활을 미는 손은 줌손 가지고 저희들이 활을 밀게 되죠. 이 줌손의 어깨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발시를 할 때 줌손이 밀려서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또는 들어왔다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화살의 실추도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깍지 뛰기 습관, 그 다음에 줌손, 그 다음에 어깨. 이 어깨는 양궁과 달라서 너무나 어깨를 똑바로 갖다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똑바로 갖다 넣었을 때는 결국은 현을 어깨까지 충분히, 현이 귀에까지 걸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는 각이 있으면서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때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 세 가지만 신경을 바짝 써서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시수가 나리라 믿습니다. 초보자가 훈련을 하기 전에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무줄 또는 아주 약한 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활에 보면은 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는 보조현이죠. 보조현. 여러분들이 이 활을 직접 당기게 되면 40파운드, 50파운드 상당히 힘이 들지만은 이 고무줄은 한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쉽게 당길 수가 있죠. 이렇게. 쉽게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이 고무줄을 사용을 해서 당기게 되면은 자기 자세를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배웁니다. 만약에 이 강한 활을 가지고 당기게 되면은 아마 한 10초, 20초만 지나면은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약한 활 그리고 보조현을. 이 보조현을 만들면 간단합니다. 양쪽에 이 고무줄이 있죠. 양쪽에 고무줄. 그 다음에 이 고무줄 밖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현을 끼고 고무줄,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일반 줄, 그 다음에 이쪽에 고무줄, 그 다음에 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반 문방구에 가면은 이런 고무줄을 팝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사를 이용한 발사연습. 아마 그 주사는 각 사정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따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대에서 발사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초보자 훈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1단계가 고무줄 또는 보조현을 이용하는 연습. 그 다음에 2단계가 약한 활을 이용해서 하는 연습. 3단계 깍지띠기의 예비 연습. 그 다음에 4단계가 주사를 이용한 발시 연습.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4대에 서서 관역을 향해서 아마 화살을 낼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것이 훨씬, 왜냐하면 여러분들 화를 만약에 나이 40에 시작한다 그러면 뭐 80, 90까지 앞으로 40년, 50년을 화를 쏴야 되는데 또 지금 나이 60된 분도 앞으로 20년, 30년 화를 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몇 개월, 6개월 또는 1년을 투자를 하게 되면 나머지 시간은 좋은 시수를 내고 항상 화를 즐겁게 쏠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시수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단계적인 연습. 무리하게 빨리 4대에 서서 화살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세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조현은 꼭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또는 사법님들께서 이 보조현을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면 신사들이 아주 쉽게 깍지뛰기 연습 또는 화를 당겨서 만작, 상태, 모든 자세를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화를 쏜다 그러면 이러한 현이, 보조현이 없게 되면 우선적으로 몸이 기울어지게 되고 활이 힘들게 되면 쏘면서 필요 이상의 힘이 들어가면서 몸 전태의 자세가 흐트러지죠. 단, 이 고무줄은 실제로 한 5파운드 정도밖에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한테 이 보조 고무줄을 사용을 해서 연습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드립니다. 왜 이 발 자세가 중요하냐면 저희들 활의 특성상 국궁은 저희들이 양궁처럼 똑바로 서서 이렇게 당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궁 자체는 활이 옆으로 기울어져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울어지지 않고 바로 서서 당기게 되면 결국은 화살을 턱, 얼굴 이 정도까지밖에 당길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발이 일직선이 아닌 비정, 비팔로 섰을 때 이 어깨에 각이 생기는 겁니다. 어깨 각이 생기는데 이 어깨 각을 만들어서 그 대신 오른쪽을 충분히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자 여섯치, 두자 일곱치까지 만작을 해서 오른쪽을 충분히 당겼을 때 뒤에 있는 승복은, 즉 배근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을 버티고 있을 때나 각지를 띌 때 이 배근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깔끔하게 저희들이 발 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발 자세가 저희 몸의 중심을 좌우를 합니다. 이 비정, 비팔 자세를 섰을 때 내가 몸 중심을 약간 앞에,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몸이 앞쪽으로 이동이 될 때 이 하체, 즉 대퇴근 다리의 근육이 딱 힘이 들어가게 돼서 이 하체를 단단히 버텨줄 수가 있습니다. 즉 활을 당겼을 때도 몸이 흔들거리지 않고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다리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의 중심을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퇴근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발 자세는 몸의 자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고무줄 또는 보조현을 사용을 해서 활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아마 초보자가 처음에 자세를 배울 때는 활이라는 것을 전혀 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고 모든 자세가 부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를 가르칠 때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줌손 잡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몸통 자세 몸이 너무나 눕는다든지 몸이 뒤로 뒤집어진다든지 고개가 너무나 뒤로 제쳐진다든지 이러한 몸통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시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깍지 뛰기 이 고무줄을 연습을 하게 되면 깍지를 어떻게 뛰는지 쉽게 실제적으로 발시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깍지 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로서의 발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정비팔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정자도 한문으로 정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닌 자세 이게 정자도 한문으로 정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닌 자세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우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왼발을 여러분들 그림처럼 왼발을 정면 자기가 보는 관역의 우측 모서리를 왼쪽 엄지발가락이 향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의 넓이는 본인의 키, 체격에 따라가지고 약간 넓게 또는 좁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약 그림처럼 45도 정도 이렇게 오른발을 벌리게 됩니다. 이 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흉어복시라는 얘기. 지금 말하자면 가슴을 비우고 복부를 채우라는 얘기죠. 단전쪽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활을 당겼을 때 저희들이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꽉 차버리는 겁니다. 흉허가 아니고 흉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활을 당길 때는 반드시 중심이 앞으로 이동이 되면서 가슴을 비워서 가슴을 안고 활을 당겨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아래 단전쪽으로 힘이 모이고 또 하체까지 잡혀서 저희들이 만작을 했을 때 몸에 중심이 전혀 없고 발시할 때 몸에 흔들림이 생기질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 국궁에서는 활이 반드시 서게 되면은 저희들이 몸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뒤집어지게 되면은 이미 배근 쪽이 꽉 차고 가슴이 너무나 차서 이 호흡이 너무나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활을 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많이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또 몸의 중심이 발 뒤꿈치 쪽으로 가게 돼서 만작을 하고 나면은 흔들림 현상도 많이 생기고 발시할 때 몸동작에 크게 움직이는 그런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궁을 할 때, 거궁하기 전에는 물론 발 뒤꿈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거궁을 할 때 몸 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만작을 해줘야만 가슴을 비우고 복부를 채우고 몸의 중심을 정확히 잡아서 하체 쪽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줌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장비 편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줌손은 한국 전통, 우리 국궁 전통의 활의 형태 때문에 반드시 흘려잡기로 잡아야만 모든 자세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줌손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줌손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게 활이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은 깍지손으로 쏘나 줌손으로 쏘나 만약에 어느 쪽으로 쏘냐 그러면 줌손으로 활을 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줌손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정확하게 줌손 습관을 들여놓게 되면 나중에 다시 고칠 필요가 없고 있는 자세 그대로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 활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꽉 잡으려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꽉 잡고 미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꽉 잡고 밀었을 때는 활을 어떻게 됩니까 왼팔을 이렇게 틀 수가 없습니다. 왼팔을 틀 수가 없고 활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는 분들 보면 그냥 그대로 해서 완전히 양궁 쏘듯이 이렇게 쏘면 다른 사람보다 아마 곱절에 힘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줌손을 꼭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반바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활이 줌손이 어느 위치에 와 있어야 가장 안정된 건가 또 우리 전통 국궁에 맞는 자세인지 즉 반바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바닥 즉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손에 반쪽 되는 엄지손가락의 뿌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활은 이 반바닥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밀게 됩니다. 자 그냥 밀고만 쏘면 되지만은 이 우리 국궁은 특성상 잡아서 안쪽으로 외측으로 활을 틀어줘야만 화살이 관역 중앙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반바닥으로 잡고 이 하삼지 즉 말하자면은 이 엄지손가락과 이 인지 이 검지손가락 엄지검지는 거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바닥에 대고 하삼지로 잡고 그대로 활을 대각선으로 쭉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을 잡았을 때 너무나 안쪽에 특히 이 부분이죠. 이 뼈 이 부분에 올라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올라와 있으면 즉 이 반바닥 이쪽 부분에만 이렇게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이 부분만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삼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삼지. 하삼지라는 말하자면 아래쪽에 있는 세 손가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활은 반드시 하삼지 가지고 딱 하삼지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삼지 하삼지로 활을 반바닥 쪽으로 딱 밀착을 시키는 겁니다. 밀착을 밀착을 싣고 딱 밀 때 딱 틀어서 밀어주면 그거는 중소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단 활을 당기고 났을 때 이 엄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삼지로 제대로 잡지 않고 반바닥으로 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엄지와 이 검지 손가락 이 두 손가락은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발씨를 할 때 이 엄지 손가락 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활이 정상적으로 회전을 못해서 화살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엄지 손가락으로 잡으면서 아래 위에 상하 차이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살이 넘거나 짧거나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줌손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활을 잡으실 때 잡고 나서 반바닥에다 활을 올려놓고 이 엄지 손가락을 활 옆에다가 이렇게 대십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미 이거는 흘려잡기를 이미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잡고 활을 옆에다가 이 그림처럼 옆에다가 대고 있을 때 바로 직각 상태 지금 말하자면 활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직각 상태 이러한 상태로 딱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손가락 검지 손가락을 활 한 측면에다 대고 반바닥에 활을 올리고 하삼지를 잡고 그 다음에 이 검지 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 딱 자기 자리에 놓았을 때 확인했을 때 활이 이렇게 직각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간단하지만 이 방법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흘려잡기에는 100%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로서의 발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정비팔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정자도 한문으로 정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닌 자세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우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왼발을 여러분들 그림처럼 왼발을 정면 자기가 보는 관역의 우측 모서리를 왼쪽 엄지 발가락이 향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의 넓이는 본인의 키, 체계계에 따라가지고 약간 넓게 또는 좁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약 그림처럼 45도 정도 이렇게 오른발을 벌리게 됩니다. 왜 이 발 자세가 중요하냐면 저희들 활의 특성상 국궁은 저희들이 양궁처럼 똑바로 서서 이렇게 당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궁 자체는 활이 옆으로 기울어져야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울어지지 않고 바로 서서 당기게 되면 결국은 화살을 턱, 얼굴 이 정도까지밖에 당길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발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닌 비정, 비팔로 섰을 때 이 어깨에 각이 생기는 겁니다. 어깨 각이 생기는데 이 어깨 각을 만들어서 그 대신 오른쪽을 충분히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자 여섯 치, 두 자 일곱 치까지 만작을 해서 오른쪽을 충분히 당겼을 때 뒤에 있는 승복은, 즉 배근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을 버티고 있을 때나 각지를 띌 때 이 배근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깔끔하게 저희들이 발 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발 자세가 저희 몸의 중심을 좌우를 합니다. 이 비정, 비팔 자세를 섰을 때 내가 몸 중심을 약간 앞에,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몸이 앞쪽으로 이동이 될 때 이 하체, 즉 대퇴근 다리의 근육이 딱 힘이 들어가게 돼서 이 하체를 단단히 버텨 줄 수가 있습니다. 즉 활을 당겼을 때도 몸이 흔들거리지 않고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다리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의 중심을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대퇴근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발 자세는 몸의 자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붕어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궁도에서 하는 용어인데요. 이 팔이, 이 왼팔이, 이 미는 팔이 넓적하게 이게 붕어처럼 돼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붕어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왼팔을 왜 틀어야 되는지 우선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때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 이 현이 쏠 때 팔에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틉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좀 덜 맞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팔을 이 줌손을 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옆에 근육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근육이 물렁물렁, 아주 출렁거리죠. 이렇게 아주 출렁출렁합니다. 그런데 이 팔을 딱 틀고 근육을 만져보기에는 단단하게 2두박근과 3두박근하고 이 삼각근까지 딱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줌손이 아주 단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줌손은 안 튼 분하고 트는 분하고 굉장히 차이 납니다. 만약에 처음에 활을 배울 때 줌손을 틀지 않고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줌손을 트는 연습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초보자분들은 줌손이 잘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다가 팔을 대고 하나, 둘, 여기를 눌러주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연습을 시키게 되면 이 줌손을 트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줌손을 틀지 않게 되면 이 활이 똑바로 서버리게 됩니다. 줌손을 틀게 되면 활이 자동적으로 같이 10도 내지 15도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활과 줌손과 팔, 어깨, 몸통까지 딱 힘이 바로 일직선으로 받치게 됩니다. 힘의 분열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발시할 때도 튼튼해지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줌팔을 틀어야 됩니다. 단, 줌팔을 틀 때 너무나 힘을 빡 줘서 틀어선 안 됩니다. 부드럽게 줌팔이 돌아가면 이 뒤에 있는 삼두박근, 근육삼각근이 힘이 딱 들어왔구나 할 정도만 되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각지손이 되겠죠. 아마 이 활 쏘는데 여러분들 잘못 쐈을 때 아 하고 제일 느끼는 게 각지손이 아 내가 잘못 쐈구나 라는 걸 아마 제일 먼저 감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지 선택은 뭐 숯각지, 암각지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암각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시할 때 굉장히 아주 쉽게 잘 빠져나가죠. 그런데 숯각지는 조금 현이 더 많이 밖으로 벗어납니다. 암각지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깍지를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셨겠지만 깍지가 아주 저는 위에 있는 그림은 제가 쓰는 깍지입니다. 밑에 있는 건 좀 이렇게 길게 그런데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좀 길면은 화살은 조금 더 갑니다. 더 가고 짧은 깍지는 화살은 덜 가지만은 내가 깍지를 띄는 순간에 아주 가볍게 실수 없이 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몇몇 신사분들한테 깍지를 짧게 만들어 가지고 손에 맞게 제가 만들어서 제작을 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불과 활 쏜지 2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15시 15중 전국에서 15시 15중 하고 또 우승도 아직 몇 차례 하고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깍지는 긴 것보다 내가 잡을 수 있다면 아주 짧게 잘라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내가 깍지를 쉽게 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깍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또 겪으면서 단 깍지를 광을 내기 전에 깎아가지고 한번 쏴 보시면은 그 현이 나간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이 나가는 자리가 아주 일정하게 깨끗하게 나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살을 당길 때 이 깍지 부분하고 화살하고 반드시 온이 한 개 정도나 약간 적게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유가 없이 그냥 당기게 되면은 화살이 밀려 내려와서 깍지 위에 바로 얹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조금만 잘못 쏴도 화살의 비행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깍지를 보시면은 아마 깍지 이 윗부분이죠. 윗부분. 윗부분 쪽에 만약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깍지 부분이 화살 온이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깍지와 온이가 만작을 했을 때 닿지를 않고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것이 발치할 때 화살을 깨끗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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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